야, 우리 이거 입어보고 사진 좀 찍자. 오케이, 빨리. 골라 골라. 오, 다 입어. 야, 나 이거 입을래, 이거 이거. 어, 이쁘다, 이쁘다. 어때, 괜찮아? 어울려, 어울려. 알았어, 입구나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뭐 입지? 제가 먼저 골랐거든. 이게 자주 보네요. 이거 제가 먼저 골랐으니까 손 떼시죠. 그쪽한테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컵 정도 팔 짜셔.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. 두 사람 다 사랑에 빠져설까.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애와 지원의 모습이 한껏 들떠 보인다.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양 행복하기만 하다. throughout the world. 에이, 잠깐만. 아, 이거 잠깐만. 헉, 잠깐만. 어, 아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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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야, 어어... 야, 이거 또 좀. 여기가 깜짝이야? 소녀처럼 들뜬 두 사람.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. 아아, 아아!